오즈의 마법사 1장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토토 did not like it. 토토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집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면서 기우뚱거리기도 하고 빙빙 도는 거 그거예요. 토토는 그런 게 싫었다는 겁니다. He ran about the room. 히 토토는 방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Now here, now there. 한때는 여기로 한때는 저기로. 토토는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겁니다. Barking loudly. Barking은 분사고문이에요. 분사고문의 뜻은 때, 이유, 양보, 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때예요. 여기 이 문장도 분사고문이 때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짖을 때, 즉 짖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loudly, 큰 소리로 짖으면서 토토가 방을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분사고문의 때는 동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토토가 방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짖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게 뭔지 알하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분사고문이 나왔을 때 반드시 머머 하면 서라고 먼저 해석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는 역순이 되는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순서를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오늘 문장에서도 토토가 뛰는 것과 짖는 것이 동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토가 짖으면서 뛰어다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토토가 뛰어다니면서 짖었습니다. 이래도 뜻은 똑같다는 겁니다. 뜻이 똑같은데 굳이 어순을 거슬러가면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고문의 때는 동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But Dorothy sat quite still. 강아지는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sat still.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fight 아주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on the floor 바닥 위에 and waited 주어인 도로시가 1번 가만히 앉아서 2번 기다렸어요. to see 여기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여기서 to see는 waited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뜻은 목적 결과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중에 목적입니다. 즉 기다리는 목적이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서 즉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토토는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토토는 방에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아주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once 한 번은 토토가 too near the open trap door 토토가 열려있는 바닥의 작은 문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and fell in 주어인 토토가 1번 열려있는 trap door까지 너무 가까이 가서 2번 그리로 빠졌어요. and at first 그래서 처음에는 the little girl thought 그 작은 소녀 도로시가 생각했어요. 생략된 that 이하라고 she had lost him she는 작은 소녀를 가리키는데 그게 도로시죠. 자기가 힘 토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시제는 head lost 모양은 head pp 과거 완료지만 여기 기준이 되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 시점에서의 과거 완료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강아지가 빠진 거는 방금 전이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 빠졌구나가 아니라 아 그래서 지금은 내 곁에 강아지가 없구나라는 현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현재 완료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재 완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토토가 trap door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도로시는 강아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trap door는 집에 바닥에 구멍을 뚫고 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강아지가 이 안으로 떨어져도 내려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지금은 집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trap door에 빠진 강아지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로시가 아 내 친구 토토를 완전히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but soon 하지만 곧 she saw 도로시가 봤어요. one of his ears 토토의 두 개의 귀들 중에 하나 여기가 동사 saw의 목적어고요. sticking up through the hole 여기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토토의 귀 중에 하나가 그 구멍을 통해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p door의 구멍 위로 토토의 귀가 나와 있었다는 건데 동사 see는 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의 귀가 구멍 위로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도로시의 눈에 띈 겁니다. 토토는 분명히 구멍 안으로 빠졌는데 희한하게도 얘가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접속사 4는 앞에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냐 하면 the strong pressure of the air 공기의 강한 압력이 was keeping him up was keeping 유지하고 있었어요. 힘 토토는 동사 keep의 목적어고요. 다음에 up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이 토토가 떨어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도록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so that he could not fall so that could so that can 머무게 할 수 있도록의 과거형이죠. 희 토토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공기의 압력이 토토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공기의 압력이 너무 세서 집까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게 떠받쳐줄 힘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토토가 열려있는 트랩도어에 너무 가까이 가다가 그 안으로 빠졌고 처음에는 도로시도 토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로시의 눈에 토토의 귀 하나가 구멍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보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공기의 강한 압력이 토토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토토를 위로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도로시는 그 구멍까지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그 구멍은 트랩도어가 열려서 생긴 구멍이죠. 자 이 말은 토토의 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영어하고 우리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말은 단순하게 그냥 토토의 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는 토토를 잡았는데 귀를 잡았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가령 그 사람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런 말을 한다면 he tapped my shoulder라고 하지 않고 he tapped me on the shoulder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이유를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and drag them 주어인 she 도로시가 1번 살금살금 기어가서 2번 토토의 귀를 붙잡고 3번 끌었어요. him 토토를 into the room again 다시 방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집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토토가 그냥 땅으로 떨어질 뻔한 거를 겨우 귀를 잡고 방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afterwards closing the trap door 여기 closing도 분사 구문이에요. 때 이의 양보 조건 중에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rap door를 닫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방금 전에 분사 구문의 때는 동시 상황이라는 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큼은 분사 구문의 때가 동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afterwards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 closing 문을 닫는다는 동작은 앞에 나온 1번, 2번, 3번 동사와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동작이 일어난 후에 문을 닫은 겁니다. so that normal accidents could happen 자 여기도 so that could so that can 뭐뭐 할 수 있도록의 과거형이죠. 더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 no 안토록 여기 누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씨는 그 구멍까지 살금살금 기어가 토토의 귀를 잡고 다시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 후에는 더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트랩 도어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